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렉시한 척 마이크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그대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대는 별처럼 빛나는 나만의 세상이죠 아 이런게 병맛이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이런게 병맛이구나 남자들 죽어요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남자들 죽어요? 안 돼! 아직 준비가 안 됐어! 아니! 아니야! 이런거? 이런거 좋아? 아 섹시한 척하니까 사람도 난리났다 약이나 드세요 아픈가보다 뭐하시는거죠? 이게 병맛 병맛 인정! 마이크 아프네 난리다 진짜 나 안아줘 오 지금이 돼 오빠야 귀여워 표정 봐 봐봐 입만 빼고 전부 다 예쁜데 입만 따로 놀고 있어 아 내가 네이블이 예쁘다니까 되게 수치스럽다 한번 관camp 읽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